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역 여자 아나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캐스터 우아하다 윤형님 잘한다 윤형님 동네 방송 프로젝트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동네 방송 프로젝트 동네 방송 프로젝트 동네 방송 프로젝트 동네 방송 프로젝트 성읍 마을을 제주도 와서 한 두 번 정도 왔어요 성읍 마을은 제주도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참 그래도 보존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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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 해설사이세요? 최민희 회사 아니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아니 정확하게 어몽래 이쪽으로 와야 돼 어몽래는 뭐야? 일로 설명할게 이쪽으로 해서 네 엄마를 어몽 아 엄마 아 나 이거 못해요 나 지금 바빠 이 소리 말리냐 아니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해 다 어디 가셨어 그니까 고거 얘기만 이걸 나오면 안 돼 근데 오늘 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마을이 오랜만에 한 분 한 년 만에 네 아 지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현정 분 회장님 맞습니까 저희 그 복지회관 그 운동장에 있거든요 운동장에요? 네네 아 거기서 뭐 하셔요? 아 저희 마을 축제에요 오늘 아 축제에요? 네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앞사랑 간격 이대로 유지하시고 옆사랑 간격 유지하시고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올 치타대에 최 고령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? 최 고령 71 우리 어머니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신지요? 7학년 3반 7학년 3반 근데 악기를 딱 들고 있는 동안은 몇 학년 몇 반? 5학년 1반 5학년 1반 한번 힘 있게 한번 둘을 껴주세요 20대 20대 여기는 몇 학년 몇 반이세요? 저는 3학년 8반 3학년 8반 와 그러면 거의 어머니 볼들하고 같이 하시네요 네 나이 상관없이 같이 해서 너무 좋아요 잠깐 쉬 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네 제일 자신 있는 걸로 네네 제일 자신 있는 걸로 네네 나 잡지 말라 했던 게 너희 없네 죄송합니다 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오윙 Roh 네 안녕하세요 처음 4시부터 와가지고 새벽 4시부터 어르신들 준비하려고 식사 대접하려고 저희 전통공식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르신들 대접하려고 좀 이따 이장님하고 우리 분 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 좀 한번 하게요 자 이장님 분 회장님 김명웅 개발위원님 잠깐 거울 좀 볼게요 네네 아름다우십니다 깜짝 놀랐네 와 석은마을이 이렇게 축제할 때 정말 각자의 맡은 일들을 다들 해 주시니까 정말 일사철지로 잘 돌아가네요 이 자네 옛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면 시청자들이 우리 마을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가요? 세 분은 우리 동의해 주시겠습니까? 아이고 네네 잘됐어 잘됐어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세 분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방송 잘 만들어서 정말 예쁜 모습 성흡의 마을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정말 뉴스로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성흡 마을TV 화이팅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우리 마을이 방송에 나온다고 합니다 텔레비 나 켜라 우리 텔레비 나 오게 예 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흡 일리의장 김철홍입니다 아이고 이거 텔레비에 막 성흡님만 나오면 신기해 성흡님들아 저거 이쁜 이 민속마을로 인해 오케이. 한 번 더 먹어야지. 수고 많으셨습니다.